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주식 키워드림 2부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여러분들 달콤한 주말 보내고 계실까요? 계좌 수행률이 쏠쏠하고 달콤하다면 주말이 더욱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면요. 양대지수 모두 주간에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연매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또 비둘기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6월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빠른 순환매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냐 또 2차전지 전고체냐 또 바이오냐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개별주의 종목 장세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기가 조금은 다소 까다롭다라고 느끼셨을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핵심 섹터 내에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통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가시면서 방송 직접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스캔만 해 주신다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우리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수익률이 미쳤다. 폰 미쳤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고캠 바이오의 남자 또 필에너지의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문가님 또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데 달콤한 노래가 좀 떠오르거든요. 노래로 한번 오늘의 시작을 힘차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같이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한 주말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번 주말을 정말 달콤한 종목들로 정말 달디달고 달디단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뵈서 다음 주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달콤한 한 주가 되도록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 관련해서 정말 바이오 특집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달디달고 달디단 종목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정말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메모장 갖고 오셔서 정말 필기에 가면서 적어가면서 하신다면 다음 주 정말 내가 이 방송 잘 들었구나. 정말 다음에 또 들어야겠다. 아니면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한번 주식 공부도 하고 종목도 얻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달디단, 밤냥갱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챙기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영석 전문가님께서는 또 여러분들께 밤냥갱 같은 종목 사실 이번 주는 바이오가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레고캔바이오 정말 수익률 좋았던 종목 여러 번 또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정말 또 기쁘게 챙기셨을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또 이런 포인트들 짚어주시겠다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을 할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주도주 섹터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매 종목 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종목들을 미리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2의 레오캔 바이오 종목 그 후속작이 무엇이냐. 그래서 후속 종목까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거의 1,400만 명이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LG전자 MG사업부 그다음에 LG전자 MG사업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하면서 정말 다양한 업종들 그리고 바이오 업종도 가하고 IT 업종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의 어떤 해안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요. 신들의 매매 신호와 주식 키워드림 그리고 이경제TV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수차상 운영사나 금융투자 분석사 이거는 펀드매니저고요. 이거는 애널리스트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주식에 대한 EQ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히든 종목 수익나무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수익이 정말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아니고 열매네요 열매. 그렇죠 열매가 열매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크라우드 워스 50%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죠. 63%까지 왔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죠.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수익.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과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정말 얻을 수 있게 했는데 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탑3를 뽑아본다면 아프리카 TV, 크라우드 웍스, IMT인데 각 시장에 맞는 그때 그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말 급등주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추천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에서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저 IMT 종목인데요. 사실 IMT 같은 경우는 해외 쪽, TSMC 쪽이랑도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T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한다. 물론 아프리카나 크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 지금은 IMT 같은 종목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캔들 자료 그리고 이제 실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료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의 기초는 정말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요. 3월 말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이 제가 서울경제방송에서 1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또 재편을 또 자료를 재편할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자료들은 3월 말까지만 제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어떤 N자 패턴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시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이든 어떻게 그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차트 패턴들을 제가 작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다음에 후속작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를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드리는 자료까지 한번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형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한 전문가님이시죠. 정말 엘리트 전문가님이시고요. 제도권 출신의 몇 안 되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회에 꼭 좀 가까이서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또 수익 열매가 열린 수익나무도 확인해보셨죠. 또 이런 수익들, 명불허전, 또 제2의 레고캠 바이오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방금 또 말씀해주셨던 기본적인 공부하실 수 있는 차트 패턴, 또 기술적인 분석들, 자료집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 9813입니다. 9813번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이형석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종목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한가를 터뜨렸던 종목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한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갔던 종목도 있었는데요. 3월 6일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상한가에 기록하면서 29.33% 그리고 3월 7일에는 필에너지 29.98%를 기록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2의 알테오젠이다 라는 말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종목으로 플랫폼, ADC 플랫폼 관련 종목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사실 우리가 ADC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특정 암세포로 가서 스스로 폭발해서 암세포를 없앤다라고 표적 항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ADC인데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우리나라 쪽에서는 ADC 관련해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날 상황과 같던 이유는 지금 AACR이라고 해서 4,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리고 있는 미국 암학회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초록이라는 것을 AACR 초록이라고 발표하는데 AACR 초록이라는 것은 내가 4월에 발표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리스트 정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3월 말에는 또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그런 공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잘 이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1조 정도의 돈이 현금이 마련되어 있는 레고캠 바이오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 중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직까지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레고캠 바이오라도 수익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톱방에 오시면 레고캠 바이오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해가지고 거의 상한가까지 같은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전에 2월 26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날 단기 트레이딩도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또 매매하시던 분들은 이날 또 매도를 하면서 필렛에너지로 수익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콘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신들의 매매 신호에 출연을 하는데요. 이날 수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수요일 방송의 히든 종목이 바로 엑시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매수했던 것과 최고가를 기록했더니 거의 상한가 비슷한 수익률을 겪었고요. 그리고 전시가 보니까 저희 이창유형 전문가도 엑시콘을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서울경제 우리 모시는 분들은 정말 종목을 잘 체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짝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4만 1,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는 제가 시그널을 드렸고 사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분들은요. 한 번에 물론 저희가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도 혹은 매매를 하셔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구성되어 있겠으니까요. 지금 이영석 전문가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또 특이하게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한다는 거는요. 일단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규 시장보다 시간의 단일가를 사실 이게 좀 유행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단일가를 참여가 있다 보면 이 호가나 이런 것들이 좀 왜곡이 생기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한 단타적으로 접근했던 투자자들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의 단일과 관련해서 좀 정직하게 호가나 어떤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의 단일가도 여러분들이 참전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TMC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7%대 제가 매수 시그널을 드렸는데 그날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금양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하게 했는데 물론 월요일날 TMC 같은 경우는 개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일가 전문가한테 와서 이제 드디어 시간의 단일가로 여러분들이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정말로 내가 정규 시작뿐만 아니라 정규 시작이 끝난 이후에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상한가 행진입니다. 여러분들, 레고 캔바이오, 이어서 필에너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또 수익률 좋은 종목들 필에너지뿐만 아니라 엑시콘, 그리고 이어서 AD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는 놓쳤다,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고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또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매일매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나씩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9813 참여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밤냥갱처럼 달디다한 수익률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 계속해서 또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전문가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또 인증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일 날 매수에서 목요일 날 익절하면서 두 자리 숫자 보여줬고요. 레오캔 바이오는 저희가 어떤 눌림목에 들어가가지고 일부 수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메인 물량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AD죠. AD인데 AD 테크로지도 30% 이상 수익 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상승 시장은 올랐지만 사실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에 저는 오늘 좀 중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도체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쪽보다도 일단 바이오 쪽의 수급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판단의 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파워렛 입서비스, 금리 인하가 머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말하면 not far from it. 그러니까 그때 금리 인하와 지금 멀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종목인데 사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 쪽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원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는 대통령 사인만 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국 쪽으로 못 가져온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무역이나 혹은 좀 안 좋은 부문이 있죠. 그래서 이 미생물보안법을 통해서 CDMO, CMO 같은 경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쪽에서 가져오는 것은 못한다. 그러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됐습니까? 바이넥스가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바로 미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상임위 통과되면서 바이넥스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쪽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인 바이넥스가 수혜를 얻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약봄내는 K제약바이오, 즉 AACR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AACR 같은 경우는요. 이게 AACR이 있고, 그다음에 아스코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이 있는데 이 4월에 열리는 AACR에서는 초기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기술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가 그것에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어떤 효과가 맞물려지면서 바이오 쪽에 수급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반도체 2차전지 그 종목들 아예 버리고 바이오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이쪽을 좀 더 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서 어떤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될 부분이 바이오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저 반도체 있는데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같이 묻어가되 바이오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바이오 시간을 바이오 집중 케어 시간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사실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1 신고가 종목을 분석을 해봤더니 바이오 종목이 37.5%를 보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HLB,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또 바이넥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바이넥스는 52주 신고가고 이건 250일 신고가를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이오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데 과열이 아니냐? 절대 과열은 아니다. 왜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못 참고 내가 샀을 때 그때가 바로 과열 혹은 꼭지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서는 아직 과열이나 그러한 꼭지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대기 중인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ETF를 저는 종목들의 어떤 과열이나 그런 부분 과열 혹은 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코덱스 ETF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지금 이게 제가 일봉을 보여요. 그렇지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요. 지금 하단이에요. 하단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이오는 과열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지금 신고가를 영역을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윗고리가 자주 생겨요.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차이 시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2차 전지랑 혹은 바이오 쪽으로 지금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바이오 쪽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나도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바이오 섹터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를 이을 바이오 지금 대기 중인 종목 전략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이형석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3월 중순이죠. 다음 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계좌 복구를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계좌에 이제는 좀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내 계좌 이제는 좀 퀀텀 점프를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을 다닐까 공략하실 분들, 이제는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9813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의 종목도 또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오늘의 종목도 바이오고 지금 보시면 제가 오픈 종목을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을 한 종목 드리면서 좀 친절한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을 가져다 줄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ABL 바이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삼천당 제약이나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삼천당 제약은 좀 여의도 쪽에서 큰 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왜냐? 삼천당 제약은 실적이 나오면서 그리고 관련된 어떤 애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게 바로 삼천당 제약인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BL 바이오는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레오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세 종목 삼형제 중에서 일단 먼저 알테오젠 같죠? 그다음에 레오캠으로 움직였죠? 이제 그다음이 ABL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 신규주의면서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거의 다 끝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하단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삼천당 제약, 사실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항방변성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SCD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삼천당이에요. 그냥 삼천당 사일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영어로 되어 있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바이오 투자할 때 좀 꼼수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대기업이나 이런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얼마 몇 건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그게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좋구나 나쁘구나를 바로 판단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이 몇 개 다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개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기술 전부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TV 같은 것도 사실 TV의 구조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TV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건데 우리는 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는 누군가, 어떠한 기관이 투자했는가 혹은 누가 어떤 대기업과 혹은 빅파마와 얼마나 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셔도 이런 바이오 쪽 종목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나 같은 경우는 유럽의 5개국의 독점 판매권 미 그다음에 공급 계약 체결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하고 있고 경부용 인슐린 2천억 투자해서 이게 당뇨 관련해서 먹는 거죠. 사실 당뇨 같은 게 계속 배에 찌른다거나 하는데 그걸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나왔는데 일단은 아직 공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 시에 재공시를 할 거예요. 지금 이쪽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공시 예정일이 4월 25일이니까요. 그 전에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늦어도 4월까지는 4월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삼천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끌고 가도 4월 말까지는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공시가 나올 때마다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구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 5개국의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이 박스권을 뚫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 혹은 이 구간에서 어떤 애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삼청당 제약 혹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가격대나 이런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토팡이 오시면 삼청당 제약을 제가 지금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사실 국내 대표적인 이중황체 개발 전문기업인데 사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릴 때 몰라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저도 사실 책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LC 플랫폼 관련된 종목에서 세 번째인 종목인데 최근에 알테오젠 갔고 레오켄 가요 갔으니까 ABL 바이오 갈 차례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공시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습니다.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 바이오는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한 번 분위기를 타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시장이 딱 좋지 않은 구간에서 이런 공시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내 일상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FDA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FDA지만 여기서 한 번 하락을 했다가 지금 분위기 타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이오는 기세가 있고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3월과 4월 달에 내용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크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지금 양음량 형태로도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양음량 형태로도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ABL 바이오를 갖고 왔으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은 4월 달까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3천당 제약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일단 두 종목 말씀드리고 그러면 ABL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음량 형태 3선을 타고 찍고 올라온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물량 소화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아마 갭상승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살짝 마이너스 시작된다고 하면 그날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종목 두 개의 이제 히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주목하자라고 계속해서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두 가지 종목 아예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3천당 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 종목도 종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떤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될지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료 조금 더 상세하게 받고 싶어요. 어디서 사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할지 가격 전략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패턴 공부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자료집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9813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QR보다 문자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픈 종목 두 종목을 만나봤으니까 이제 히든 종목을 공개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히든 종목 다음 주 히든 종목인데요. 이거 다섯 글자 아닙니다. 이거 그냥 동그라로 쳐놓은 거고요. 종목명은 다섯 글자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특히 이 종목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요. 바로 확장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기술 이전이 얼마나 되고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기술 이전은 벌써 3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12종의 공동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4개의 항체 신약 플랫폼 기술 보유. 그다음에 이게 좀 좋습니다. 일단은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바로 신규주인데요. 신규주인데 6개월 락업 물량이 이제 물량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6개월 전에 들어왔던 바이오 종목이 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런 수급적인 원을 같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투자해도 한 50% 이상의 상승률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향후 얼만큼의 더 상승률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갔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상장 후 6개월 물량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상당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15만 주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이거는 뭐 하루만에 하루나 이틀 만에 소화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러한 오버행 물량 오버행 이슈가 끝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장대양봉의 어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모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상장했을 때 한 150% 올랐다가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관련해서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다 지금 내가 사야 될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제가 많은 종목들을 본 이후에 체크한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차트도 차트도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지금 보세요. 바닷건에서 바닷건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윗단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하단에서 지금 이제 반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지금 이 아래서 오버행 이슈까지 다 해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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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 이 종목도 AACR 초록 발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좀 이제 압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AACR 참석했던 업체들을 보고 거기서 신규 업체를 찾으면 이 종목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종목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정표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달디달고 달디단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달디단 수익률이 기대되는 반량갱 같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신규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거의 다 소화되는 완료 단계에 와 있는 이 종목 정말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또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또 매숨에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9813 내자리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형석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계속해서 또 바이오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즘 시장에 재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바이오주 말고도 다른 섹터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종목마다 두 종목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 PBR 여러분들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고 올해 내내 저 PBR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물론 고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 3, 4개월은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올해 하반기 되면 좀 경기나 혹은 반도체 관련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6개월 이전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되면 반도체 쪽의 종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면서 물론 계속해서 AI 관련된 혁명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그 혁명이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주도주가 큰 상승 즉 10배 이상의 난 종목들이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매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왜냐? 이 주도주 10배 난 종목이 거기서 더 갈 거라 생각해서 이 윗단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섹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작년 7월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50, 60% 물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올해 초에 제주반도체나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물려서 지금 반도체나 혹은 다른 바이오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굉장히 다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은 시술을 반복하지 말자. 왜냐하면 같은 시술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분산하면서 항상 몰빵 투자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종, 하나, 둘, 셋, 넷 섹터를 가지고 오면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저 PBR 관련 주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이 구간 제가 이때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2주 전에. 그런데 지금 종목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천히 20일 선과 5일 선을 따라서 반등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까 어제죠. 어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긴 장대. 이것도 이 종목으로 봐서는 양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리도 좋고요. 그리고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은봉 자체가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매집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지금 이 가격대까지 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한 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PBR 관련 주에서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저 PBR 주가 불편한 건 싼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사업군에서 돈을 버냐 안 버냐 그것까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 인프라카 같은 경우는 사업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과 그다음에 사업의 성장성까지 더해지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 코어 제가 노란톱방에서 이 종목 같이 매매할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고요. 그다음 종목 풍산입니다. 사실 풍산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하겠지만 사실 풍산 같은 종목이 일단 저평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 엮여 있어요. 방산에 엮여 있고요. 왜냐 얘는 탄약 만들거든요. 탄약 만들고 그리고 또 구리 구리나 구리 합금 만드는데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금속이 바로 구리입니다.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돈이 돌면서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저평가 매력까지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긴 윗고리가 저는 여러분의 윗고리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판 사람도 있지만 이 위에서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사람들의 심리까지 분석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보다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들어온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손절이나 이런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고요. 그래서 이 풍산 같은 종목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방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뒤에 여섯 종목이 더 있는데 그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수요일 날 한 것처럼 제가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 PBR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풍산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가상화폐 관련한 두 종목씩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주 또 세 종목이 있죠. 오픈해 주신 두 종목 3천당 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유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스캔만 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9813 차별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도 이형석 보내주시고 또 기본적인 차트 패턴 공부하실 분들도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바이오 종목 3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반도체, 2차전지, 가상화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